물을 쳐다봐 무서워 어떻게 그렇게 구르고 있냐 주중차 단속 지옥입니다 주중차 단속 지옥입니다 주중차 단속 지옥입니다 주중차 단속 지옥입니다 어디야? 이리, 이리, 이리 아이쿠 주중차 단속 지옥입니다 주중차 단속 지옥입니다 주중차 단속 지옥 야, 너 왜 이렇게 이상한데 위가 만들어 다니고 그래? 아이씨, 이거? 아이씨, 조그마니? 조그마니? 뭐라? 아이고, 힘들지 마, 이거. 파이! 파이 파이! 아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너 거기ULL 들어갔니? 병원 가자 팡! 무서워? 거기서 펴네? 뭘 쳐다봐 무서워 어떻게 그렇게 그러고 있냐 기사 맞고 왔어요 무서워요 기사 맞고 왔어요 집에 가자 큰일 하셨네요 아직 큰일 하셨어요 너무 많이 남아 포기 이리와 포기 이리와 포기 이리와 아이고 좋아 날씨 너무 좋다 그치? 어디가? 어디가? 아이고 쪼꼬미 이리와 아이고 팡! 이기기기기기 재밌어? 계속 도망가는거 봐 야 미안하니까 우는거 조용 먹는거 아니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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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팡이 옷 사러 왔는데 뭐 입혀야 되나 뭐 입혀야 되나 뭐 입혀야 되나 응? 산책할려면 옷 입어야 되는데 아우 이거 팡이 옷 젊았네 야 이거 이쁘다 이거 사면 되겠다 팡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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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받極대로 잤어? 자, 자 바퀴 오빠들은 빌리빌리한데 웃겨 해줘 또 던져줘 또 던져줘 기다려 던져줄게 아이고 또 울고 왔어요? 아이고 울고 왔어요? 아이고 또 할게 던져줘 아이고 힘도 좋아 이제 에너지가 넘쳤어 정신없지 힘들지 흐흐흐흐 초판에 이기때부터 암정이잖아 야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 아이고 음 으 으 으 으 아멘